일단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일단 하나씩 중호 파괴 공포 중호 파괴 공포 자, 이제 햇불 따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릴리트부터 아냐아냐 이거 좀 활포 좀 아껴야겠다. 빨포로 좀 채워가야지. 네, 모자라면 제가 또 달라할게요. 오우. 와우 엄청 아프네. 아냐아냐아냐. 안하도 괜찮아요. 아냐, 뭐 다른 케어 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우, 상당히 아픈데 얘네들. 아까 전에 진상님 이제 함성 받아가지고 맷집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랑은 좀 달라요. 이제. 아냐아냐. 아냐아냐. 일단 이 릴리트를 빨리 찾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대한 빠른 위치에서 최대한 빠른 위치에서 빠르게 위치를 찾는게 관건입니다. 지금 소소 햇불 안 나오면은 나오는 햇불 맨땅으로 다시 키운다고요? 아, 그래요? 과연 소소가 나오길 바랍니다. 저도. 소소가 나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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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 아픈데 이거. 우와, 야. 저거 못잡겠다. 안되네, 왜. 저건 잡을 수가 없어. 와 저거는 저거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거 패스하자 어우 저거는 나도 못 잡겠어 투버스 아, 또 죽었어, 이씨 이번엔 용병이 너무 잘 죽는데? 아까는 잘 안 죽었는데 역시 함성 받으니까 잘 받았는데 지금 함성 없으니까 잘 죽어요 용병 살리는데 돈 많이 쓸 것 같아 이번에는 용병을 지켜봐라 네 해 용병을 지켜봐라 용병을 지켜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아직 못 찾았어요. 왠지 이것이 있을 것 같은데 릴리트 느낌이 이쪽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일단 찾았어, 찾았어. 자, 일단 릴리트 찾았는데 위인을 좀, 위인을 좀 하고 싶은데 자, 좀 위인하다. 자, 이제 옷을 가려 해 봐. 자, 이제 옷을 가려 해 봐. 자, 이제 옷을 가려 해 봐. 이게 라이프 탭이 없으면 못 잡아요. 진짜 라이프 탭이 있어야 잡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옷을 가려 해 봐. 자, 이제 옷을 가려 해 봐. 잡았습니다. 자, 이제 옷을 가려 해 봐. 자, 이제 옷을 가려 해 봐. 어디 갔어? 야, 둘이 어디였냐 둘이 안 보이네. 드릴이 안 보여. 아, 신발도 안 갈아 신었네, 이씨. 신발을 안 갈아 신었어. 다시. 뭐할건데. 근데 둘이 어디였었는데? 여깄네요. 롤롤롤롤롤롤. 우와. 엄청난 스피드. 라이프 탭이 안 터지면은 저렇게 피가 빨리 달아요. 라이프 탭이 안 터지면은 저렇게 피가 안 터지면은 저렇게 피가 안 터지면은 저렇게 피가 안 터지면. 뭘 이가 안 터지면은 저렇게 피가 안 터지면은 저렇게 피는다. referencesica 잘 도하면은 저렇게 피가 안 터지면은 저렇게 피가 안 봐. 어떻게 피는 줄 dessus. quer time Ao N인지 min.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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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또 수석과 햇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와 쟤 버리고 싶다. 웬만하면 진짜. 흠. 난 사라졌어. 무는 깔아야. 흠. ㄷㄷ 자, 일단 찾았는데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어? 아, 저런 아, 이거 나갔다 와야 돼요 나갔다 올게요 이철 위치가 아까 거기랑 똑같네 아, 네, 늑대님 네, 제풀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죽어가지고 다시 가야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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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더 hammered 유지아 여기 있는데 아, 지금 한 분은 지금 의뢰인 지금 들어와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튕기실까봐. 그냥 제가 방에 있으라고 했어요. 튕기면 그것도 기다려야 되니까. 자, 유지아를 일단 찾았거든요. 자, 이제 옷 갈아입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잡을게 그냥. 자, 이제 옷을 갈아입자. 자, 잡았어요. 여기서. 와, 빡시다. 이번판 좀 빡시네요. 자, 마지막 이제 트리스트롬. 브루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어우, 브루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브루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어우, 브루님 50개 또, 50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총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브루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 어우, 브루님 30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이 막 터지네요, 갑자기. 어우, 감사합니다. 브루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어우, 3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잡을텐데. 일단 메피스토부터 다 묶어야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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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메피스토밖에 안 나와 또 집에 들어왔어 또 집에 들어왔어 제가 또 자 그럼 발 뭐 그래 발 먼저 잡아 맺힌김에 발 먼저 잡죠 뭐 짠 발 잡고 자 첫번째는 발을 먼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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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일루와 일루와 어 덱탱 못했어요 저 자 바알이 마나 태우기 때문에 마나 파션은 꼭 있어야 돼요 됐다 오 자 발 잡았어 일단 오우 일단 튀어 자 혹시요 지지아니 혹시요 활퍼 좀 없어 활퍼 활퍼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활퍼가 없어요 활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 모자랄 것 같아요 이거 활퍼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어 이게 이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메피스토가 상당히 아파 가지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피 잡을게요 이제 메피는 저항 떨어트리기 때문에 오심으로 끼고 다 볼거에요 오늘 두템 못했어요 철형님 오늘 거지에요 거지 오늘 아이템 자 오실때까지 일단 기다릴게요 자 일단은 활포를 받고 다시 들어가서 메피랑 디아 잡도를 하겠습니다 부럽네요 하하하하하하 아 그건 그렇죠 운이 좋아서 빨리 먹긴 했습니다 제가 액톤으로 가야되죠? 헐! 엇갈렸어. 못 오셨죠? 내가 일로 일로 갔는데, 일로 오셨어요. 어휴, 겁나 많은데? 잠깐만요. 물로 싹 주워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 같아요. 다음 해볼 기회를 위한 저장 네, 충분합니다. 누르면은 자, 저는 이제 한번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피를 유인해야되요. 일로 와라, 메피야. 오우. 자, 디아는 안돼. 디아는 따돌려야돼, 디아. 디아는 지금 따돌려야돼. 메피 잡아야돼, 메피, 메피, 메피. 메피. 자, 일단 메피 먼저 잡고. 아, 메피 집에 있어가지고, 이씨. 아아이, 참. 야, 나오면 안되냐 좀. 야, 집안에서 나도 생각 안하네 이거. 이따 잡고 보자. 메피스토. 오우. 오우. 야, 오우. 피, 피다를 못 봐. 오우. 깜짝이야, 이씨. 갑자기 후따랐어. 오우. 야, 오우. 오우. 됐다. 나 메피 잡았는데. 나가야돼, 라면서. 야, 나, 나. 나가야돼. 비켜, 이씨. 비켜, 이씨. 아아, 이씨. 오우, 이씨. 징그러운 것들. 자, 이제 마지막 뒤에 남았어, 이제. 자, 이제 마지막 뒤에 남았어, 이제. 디아르 잡돌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디아르 잡돌하겠습니다. 자, 디아르를 찾아라, 디아르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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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우 어!!!!! 아아아ㅏㅏㅏㅏㅏㅏ이ㅏㅏㅏㅏㅏㅏㅏㅏ 이 ㅁ... 아아아아 다잡았는데 이 ㅆ... 아 patter꺼야... 아우 진짜 아프네 쟤네들 자 다시 무장해석하자 이제 활포 이게 이게 전부예요 이거 이검 되겠지 충분하길 바라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됐다 오 됐어 비켜 비켜 이 씨 나 지금 과개 야 끝 끝 끝 끝 끝 어 끝났다 끝났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아우 수고 많았습니다 헷불킥 완료 간신히 와 이번엔 전파는 좀 쉬웠는데 이번엔 좀 빡세겠네 아 힘들어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제 소설에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부르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자 부르님 33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이제 까보겠습니다 자 두근두근 두근두근 자 자 하나 둘 셋 아우 오 암살자인데 와 3급이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오 잘 떴어 19 19 야 잘 떴다 옵션 좋아 암살자인데 19 19 야 나쁘지 않다 이거 오오 암살자기 암살자긴 한데 옵션 잘 떴어 3급이야 3급 이거 야 잘 떴다 이거 대박 대박 오 대박이다 이거 잘 떴어 이거 오 나름 축하 나름 축하 오 축하 축하 야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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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19 19다 야 거의 진짜 최상급이랑 맘먹는 옵션인데 야 하하하하 오 대박 대박 와아 소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 떴어요 와아 축하드립니다 오 비싸요 이거 이런거 야아 축하 축하 하하하하하하 와 그러니까요 대박 하하하하 저거 팔아도 비싸다 저거 진짜 저거는 아무리 비주려도 저건 비쌉니다 아아 보람있네 그래도 야아 고생한 보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하하 오오